R.M.4 인서트는 고경사각 칩 브레이커와 인선이 적용되어 절삭저항이 낮고 측면에 두터운 내가 형상을 통해 고강성, 장수명을 실현합니다. 또한 R.M.4는 내부 급유 방식을 통해 강력한 인서트 냉각 효과 및 칩 배출력을 구현하며 평면 가공, 직각 가공, 홈 가공, 경사 가공, 헬리컬 가공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다기능 고능률 밀링 공구입니다. 자세대 다기능 밀링 공구의 새로운 트렌드, R.M.4 매구성 향상과 우수한 수명을 보장합니다.